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로 질다의 전설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이번엔 너무 급하게 나온 날에 이런 것도 못 먹었단 말이야. 먹어주고 여기가 하나 있네. 여기다 털어야지. 여기다 털어야지. 여기다 털어야지. 여기다 털어야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 그럼 여기는 되네. 그럼 저장했다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올 때는 은밀색을 차야돼. 여기다 털어야지. 안 그러면? 길쎄. 엔고겠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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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제 들어야 된단 말이지? 이걸 들고서 깰 수가 있나? 나는 생각 먼저 들긴 하는데 들기면 돼 멈췄다 이제 하네 이거는 상상 못했을 거냥 잘 있어라 퀴이 오오오 된다 그럼 된거 맞지? 넘어가주고 와 됐다 이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봐요 이거 숫자 맞추는 건가 본데? 그냥 감으로 찍어봐야겠다 그냥 1212? 별로 안 보이거든? 한번 이걸로 한번 해봐야겠다 파란색 꼽으면 하나가 아닌 거 확실하니까 아닌가? 요게 색인가? 잘 들어가야겠는데? 잘 들어가야겠는데? 빨간색 하나, 초록색 둘 1 2 2 까지는 맞는 거 같은데? 여기 두광색이 두 개인가? 1 2 2 2 3 이건가? 아니네 맞춰야됐네 주황색 두 갠데? 아 네 개구나 파란색같이 생긴 게 네 개고 파란색이 두 개 맞는데? 파란색이 네 개 주황색 두 개 색이 두 개 빨간색이 한 개 이거 맞지 않나? 맞을텐데 모르겠다 빨간색 카메라 맞고 폭색 두 개 맞고 보라색이 네 개가 맞고 주황색 두 개까지 맞는데? 아 이거 맞는데? 한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네 개 이게 맞는데 이거? 공만이 잘못 떴나? 아니야 맞아 맞는데 흑 흑 흑 흑 흑 흑 이 좋은색 공질로 나만 안 보이는 건가? 이게 맞단 말이야 빨간색은 분명히 한 개야 빨간색 하나 빨간색 하나 보라색 네 개 옆으로 돌려서 보면 흑 흑 흑 주황색이 아 흑 흑 흑 흑 흑 흑 요 쇠공이 3개 아니, 맞는데 이거? 다섯 개 줬네, 내가. 에이씨 여기다 넌... 뭐하냐... 다섯 개 옥아 낯에 잠시만요 잘린다 아~~ 저거구만~~ 맞아 맞아 오케이 열리고 이거는 완벽히 맞춰있다 내전의 창 걸릴게있나? 프리즈너라도 생각보다 좋은데 이게 더 세네 잘했어 와 조용한 맥스 프리즈너로 나보리스 3개 담았고 나보리스와 싸우면 되겠죠 여기 아니고 우르보사 나보리스한테 가면 나보리스가 엄청나게 빠르고 마그네케치로 잡은 게 맞지?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면 되지 않나? 됐다 신술을 찾은 자의 여신 하일리의 이름으로 시련을 내리노라 나보리스의 증포와 맞받고 그대의 기억 속으로 나아가라 바로 가야죠 각오 없는 자들에게는 겁나는 시련 그대의 기억을 약보지 마라 맞다 아 이거 더위 복장 맞고 뭐구나 아 맞네 이곳은 그대 자신의 기억이 자신의 기억이 만들어낸 몽환적 이 공간 눈앞에 나타난 적은 그대의 공포심이 만드는 너머야 할 벽 할 벽 일삼은 영원의 시련 주어진 도구만으로 승리를 거두어라 아 아 아 아이 그것밖에 안좋아? 야 나 방패 없는데? 어 됐다 오케오케 간피 벌써 깎았어 아 저기있어! 아 저기있네? 저 전기 찌릿찌릿 손하는 거 맞지? 어 뭐야 방패 먼저 얻어보자 방패 먼저 얻어보자 공개카스 꺼내먹었어 공개카스 꺼내먹었어 이게 왜 안맞아? 아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이겼다 아 힘들다 아 아 아 아 아 아 타당 찾는 게 더 어렵다 하 타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네 오 당신과 제가 이곳에서 만난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군요 당신이 사색에 빠지기에는 제가 노래를 만들기에는 또 최고의 장수이니까요 이 지방을 여행하며 영걸 우르보사의 일화에 대해 듣던 중에 스승님의 미안의 노래와는 별개로 저도 그녀에 대해 표현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르보사가 조정했다는 이 신수밭 나보리스 앞에서 이런 노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날의 영걸 우르보사의 모습을 그린 노래 나보리스가 조정한 자라 아직 영걸이라 들리기 전의 이야기 내 이름은 우르보사 벨드족 벨드의 족장 마하를 찾은 동자에게 위험을 보이니 오 요청을 받아준대 제왕 가논의 부활을 끼하는 이간한 녀석들이 우리의 국벌을 노린다는 보고가 있으니 재왕토벌의 힘을 도태도록 하겠다 게르도의 오사, 우르보사, 하이랄 왕의 명단으로 감사의 힘을 오.. 끝! 오.. 임팩트다 아까는 헤이 다른 사람이 봐가지고 좀 진지하게 한 것 같은데 와.. 이가다니다 이 정도인데 왜 가논에 계신거야? 이 정도면 가논에 계신거야? 이 정도면 가논이 거의 뚜드려받아야 돼 이 정도면 깐지나는데? 이 정도면 깐지나는데? 진짜 약간 어깨동무하고 가는거 진짜 약간 어깨동무하고 가는거 아.. 음.. 오.. 오.. 그런 과거가 있었구나 야 이런 반전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 강한 전사였음과 동시에 모성이 넘치는 여성이었던 모양 어떠셨나요 연골 우르보사의 노래 그녀의 강인함에 대해 한 노래를 만들면서 스승님께 한 발 더 다가선 것 같습니다 노래의 빈분을 채울 자신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 오키오키 벨가님 연골 우르보사의 분노 플러스 아 회복도 좀 빨리 된다 그 소린 같네 됐다 이카족 다음엔 요기에서 영글들의 노래 나머지 두 군데 이파족 이파족인가 조라족과 그 다음에 이제 고런족 두 개 나왔네요 일단 이렇게 봤고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바이바이